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또 이제 큰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됩니다. 우체국 보험 상품에 관련된 내용들을 북적북적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거에요. 자 우리가 우체국 보험 상품은 너무 이게 방대하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한꺼번에 한방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특히 상품별로 이렇게 네모박스 표시되어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입 조건 같은 거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보장 내용을 보는 형태로 찾아 들어가시면서 특약 같은 거는 막판에 갖다 떼어서 붙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단계단계를 제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가 문제가 적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이제 몰아서 이제 나오고 해서 공부를 게을리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완벽하게 하기에는 너무 이제 과부하가 걸리고 이런 딜레마적 상황인데 그래서 아까 그 단계별로 쪼개서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이제 문제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빈칸도 채워보고 OX도 한번 해보고 또 단답형 말하기도 해보고 하면서 조금은 더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 머리에 남겨놓는데 도움이 더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많은 문항을 여기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우체국 보험 상품에 큰 산을 넘는데 이제 이게 지팡이 노릇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등산화 역할도 하고 좋은 방안복 역할도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좀 많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상품의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분량을 소화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내용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겠다. 주된 내용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기본서 같은 거를 참고해서 또 구석구석 시간이 되시면 구석구석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복습도 같이 병행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겁은 잔뜩 이제 들여놨는데 이 어려운 부분 뭐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씩 씩씩하게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빈칸 채우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상품의 개발 시 뭘 따져야 되겠어요? 이거 뭐 우리가 3위원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제 보험료 같은 거 책정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예정 사망률 그리고 예정 사업 비율도 있지만은 또 이제 예정 이율도 같이 봐줘야 되는 거죠. 그죠? 3위원 방식으로 할 때 이 세 가지를 본다고 했었습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이런 걸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고요.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상품의 개발 시 재무건전성 봐야 되고요. 계약자도 보호를 하고 뭘 또 보라고 돼 있었냐면 사회공익도 고려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우체국보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공익도 반드시 고려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공익 등을 고려해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합리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이 부분이고요. 우체국보험은요. 보장성보험이 가장 종류가 많습니다. 42종. 그리고 저축성보험 5종, 연금보험 6종.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이런 형태로 짜여져 있는 것 봐 두시고요. 그리고 또 우체국보험 약관에는 보험금의 과로 그리고 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의 무효사유, 보험자의 면책사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쭉 다 들어가야 된대요. 여기 뭐 등등등 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특히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서 언급해놓는 게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예요. 보장이 될 수 있는, 보장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가 되는 거잖아요. 보험사고. 보험사고. 그죠? 그러니까 보험사고의 종류가 뭐야? 이 보험이 보장해주려고 하는 보험사고는 어떤 종류야? 라고 하는 게 가장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과로를 쳐봤는데 다른 거 어디에다 과로를 치더라도 이상할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만약에 시험에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된다면 여기에서 이제 약관에 들어가야 될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분류해서 잘 좀 갈라내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 우리 구체적인 보험 상품으로 들어가 보는데 제일 앞에서 제일 양도 많게 제시되어 있었던 게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입니다. 가만 보니까 우체국 보험의 역사에서 봐도 종신보험이 최초로 판매된 보험 상품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만큼 있잖아요. 첫 번째에다가 딱 수록을 해놓고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실어놓고 있는 게 우리 교재의 특징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는데요. 그래서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은 주계약에서 3대 질병 진단 시 사망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해서 치료 자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될 게 어떤 거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응용하고 변칙을 주느냐에 따라 어마어마해질 수 있는 이 질문의 종류들이 이 단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한꺼번에 다 공부하기 좀 어려우니까 맨 처음에는 상품별로 박스 처리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핵심 정리가 있어요.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들이 우리 이제 이 문제에 북적북적 문제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알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망보험금의 선지급제도 이게 나와 있다는 건데 3대 질병이면은 가장 위태로운 이게 크리티컬한 일리스들 그런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종심보험에서 일단은 치료비 부담이 클 것 같으면 사망한 다음에 사망보험금 다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치료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먼저 선지급해 주는 거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네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무배당 우체국 든든한 종심보험은 주계약 및 일부 특약을 어떻게 설계했다? 그래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없대요. 그러면 비갱신형이라고 볼 수 있죠. 갱신을 하면 이게 이제 자꾸만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 부담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어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갱신형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비갱신형 설계를 하면 이게 한 번 계약 맺은 조건이 쭉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험료 상승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무배당 우체국 든든한 종심보험은 다양한 특약 부가로 사망 및 생존 보장 등 고객 맞춤형 보장이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상품도 이런 건 많아요. 특약이 많이 따라 붙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특약들을 잘 조합하면 고객 맞춤형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 대표적인 게 우체국 든든한 종심보험인 건데요. 우체국 든든한 종심보험은 특약 부가로 3대 질병 발병 시 그랬는데 가장 우리가 위태로운 병 가장 위험한 병 암, 뇌출혈, 급성, 신근경색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게 발병했을 때 치료비를 추가로 보장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액 암에 대한 보장도 강화해 놓고 있습니다. 이 암 중에서도 고액 암들이 있어요. 고액 암들. 이 소액 암이 있고 고액 암이 있습니다. 소액 암은 어떻게 보면 암이라는 것 자체가 다 무섭지만 그렇지만은 무슨 이제 피부암 같은 거 갑상선암이나 제자리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비교적 암 중에서는 좀 가벼운 암이라고 보는 거고 고액 암은 이제 진짜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치명적인 그래서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암들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계약의 가입 나이는 이런 거는 이제 숫자들이 쭉 다 열거되어 있으니까 참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15세부터 가입할 수 있다. 왜냐하면 15세 같은 거 기억하실 때 오히려 편하게 기억하세요. 이거 사망 보장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보장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 죽으면 그 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사망 보험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5세 이상이 돼야 가입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15세부터 되는 이유를 그렇게 연결 지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되고 이게 70세까지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기관은 말 그대로 종신이죠. 종신. 죽을 때까지 보장해준다. 그렇게 봐주시고 무배당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 주계약의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되냐? 천만원부터 사망 최대치가 4천만원까지라고 그랬죠. 사망보험금 최대치 4천만원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에서 4천만원이며 500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계약은 사망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핵심이겠죠. 그리고 이제 3대 질병진단보험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약에서 3대 질병과 관련된 부분을 더 강화해서 보장해주지만 기본적으로도 이 3대 질병에 대해서는 진단보험금을 주계약이 보장하고 있다. 그렇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계약의 3대 질병 진단보험금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신근경색 아니 이거 3대 질병이 암하고 뇌출혈 급성신근경색이니까 결국에는 최초로 한 번 걸렸을 때 그때 이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암 한 번 걸리고 뇌출혈 한 번 걸렸다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는 거겠지만 암이 재발했다 이럴 때는 이제 진단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재발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암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90일이 지난 날에 다음 날로부터 시작되는 걸로 한다. 이런 거 이제 암보장 같은 거는 개시일을 이제 역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신의 상태를 속이고 지금 분명히 어디가 아프고 암에 걸린 것 같은 의심이 있지만 나 안 아파요. 멀쩡해요. 괜찮다니까요. 이러면서 그냥 가입해버리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자는 시점에 암이 진단됐네요. 이러고 보험금을 타가려는 이런 경우가 있을까 봐 최대 보면은 뭐 1년까지도 지난 다음에 보장 개시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고객의 입장을 견제도 해야 되지만 역선택하는 사람을 견제도 해야 되지만 고객의 편의와 고객의 입장에 있어서 고객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단축해서 90일까지만 유예를 했다가 개시일을 이제 90일이 지난 날에 다음 날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약환급금 50% 지급형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에 해약환급금은 표준형 예정 해약환급금의 50%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해약환급금을 기존의 표준형보다 절반만 받겠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절반만 받겠다. 그렇게 가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만큼 이거를 이제 대신에 보험료를 좀 깎아주든 보험 혜택을 더 주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자 이제 다시 한번요. 이 개념은 그런 거고 해약환급금 50% 지급형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됐다. 이렇게 될 때는 해약환급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표준형 예정 해약환급금의 50%를 받는 거예요. 어차피 해약환급금 50% 지급형이라 했으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적립금 정도 이런 정도를 얹어서 되돌려준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요. 무배당 재해치료보장특약2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통재해와 일반재해사망 및 장애보험금은 물론 재외모수술보험금, 재골절보험금, 재깁스치료보험금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장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무배당 소득보상특약의 재장애생활자금은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장애 지급률이 여기가 5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약들 나오면 더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무배당 입원보장특약이 있습니다. 입원보험금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했을 때 3일 초과해서 4일째부터 입원일수 하루당 보장을 해주는데 이건 이제 최대치를 좀 묶어놓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20일 한도로 지급이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20일 한도 그렇게까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갱신형 상품의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제 30일 전까지 보험료 등 변경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갱신형 상품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갱신을 동의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계속 이제 보장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는 보험료 등 변경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안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지정대리청구 서비스 특약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지정대리청구인의 범위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를 대리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놓는 거라고 했었죠. 이게 대리청구 서비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당사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될 수가 있습니다. 뭐 치매 같은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막 이렇게 혼수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망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대리청구 서비스를 이제 받게 되면 미리 이제 지정을 해두는 거죠. 대리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놨다. 뭐 그런 얘기가 될 텐데 피의 보험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삼촌 이내의 친족이다. 이렇게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자 이번에는요. 무배당 우체국 건강클리닉보험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배당 우체국 건강클리닉보험은 10년 만기 생존심하다. 자 이게 건강관리자금이 지급됩니다. 잘하셨다고. 10년 만기 생존심하다. 건강관리 잘하고 지금까지 잘 계시네요. 그러니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국민체력 100 체력을 인증했다. 그럴 때는 보험료 지원 혜택을 또 제공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개념들 봐주시고. 무배당 우체국 건강클리닉보험의 주기약과 무배당 요양병원 암입원특약과 무배당 정기특약의 보험가입 금액은 이거는 이제 구자 단위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구자고 0.5구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간혹 질문을 하십니다. 이 구자의 개념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구자의 개념은 구자의 개념은요. 그런 거예요. 그냥 보험가입 금액을 액수로 몇 원 몇 원 얼마까지 가입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덩어리로 그냥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탕이 있는데 야 설탕을 몇 보람을 넣을 거야? 몇 보람을 넣을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야 거기 있는 각설탕 한 덩어리 넣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각설탕 50g짜리야? 그거 한 덩어리 넣어봐. 두 덩어리 넣을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표현법의 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을 설계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법을 좀 달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탕을 몇 보람을 더 넣을래? 이렇게 따지는 거랑 각설탕 하나 넣어라. 이렇게 하는 거랑. 그런 개념처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한 구자를 얼마랄 것이냐? 이것도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한 구자를 얼마랄 거냐? 정하기 나름인데 가령 한 구자를 천만 원으로 정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니까 천만 원으로 정했다 그러면 0.5구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는 500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그렇게 또 우리가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설탕 하나에 100g짜리예요. 각설탕 하나가 100g짜리인데 그 100g짜리를 그냥 이게 반만 넣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면 한 구자 0.5구자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표현법이 다른 것뿐이구나.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저런 식으로 심플하게 접근해 보는 것을 했는데 그걸 우리 보험사들도 좀 따라가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상품마다 그래서 표현법이 다른 겁니다. 그냥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무배당 요양병원 암입원 특약입니다. 요양병원에 암으로 입원했을 때 그 때를 보장해 주겠다. 그런 게 이 명칭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양병원 암입원 특약의 경우 피의보험자의 나이가 7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더 이상은 갱신할 수 없다. 갱신형이지만 더 이상은 갱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 나이가 초과가 되면 어떻게 보면 저 특약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누구나 한 번씩은 이 특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다 받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또 운영 유지가 또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연세가 많아지면 그럼 그때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게끔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배당 정기 특약의 경우 갱신 시점에 피의보험자 나이가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으며 갱신 시점에 피의보험자 나이가 71세에서 79세라면 나이를 딱 맞춰야 되는 거죠. 몇 세 만기로? 80세 만기로. 그렇게 해서 갱신을 합니다. 더 이상은 안 받아준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기 특약이라고 했으니까 종신이 아니네요. 종신이 아니고 기간을 정해놓은 특약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나이에 대한 제한이 80세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건강클리닉보험의 주계약은 건강관리자금 3대 질병 진단보험금 그리고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보험금 그리고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 주요 성인질환 입원보험금 암수술보험금 주요 성인질환 수술보험금 입원보험금 수술보험금 재해장해 생활자금 재해장해 보험금 재해 골절보험금을 모두 보장합니다. 이게 표로 쭉 열거되어 있는 것을 쭉 뽑아온 거예요. 뽑아다가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그거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요. 무배당 우체국 뉴백세건강보험 여기가 이제 그냥 백세건강보험이었다가 뉴자를 붙였죠. 그래서 뉴백세건강보험 주계약에 가입라인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15에서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험기간은 최대 백세만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세건강보험이라는 명칭을 갖다 붙였지 않았겠습니까? 백세만기며 납입주기는 월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체국 뉴백세건강보험 주계약에 보험가입금액은 1000에서 4000만원까지 500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500만원만 가입할래요? 이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데 1500만원 가입할래요?는 된다는 얘기죠. 500만원 단위니까. 그렇게 되고 피보험자 가입 당시 61세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2000만원으로 고정합니다. 연세가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왜 부담보호 계약이라고 하는 거 그거 공부해 본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면 그럼 이제 부담보호 계약을 통해 가지고 약간 조건을 좀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부터 가입을 하셨으면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별로 그닥 길지 않잖아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그닥 별로 길지 않은데 혜택을 받아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험료도 많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내도 되니까 이게 보장되는 금액 자체를 축소해서 가입을 받읍시다. 이렇게 이제 설계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무배당 뇌경색증 진단 특약 3 그리고 무배당 뇌혈관 질환 특약 2 진단 특약 2 무배당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 특약 2 일종 갱신형은 갱신주기가 15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지금 보니까 갱신형들이 있어요.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데 갱신주기가 15년이며 갱신계약의 가입 나이는 30에서 주계약 만기나이 마이너스 1세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계약 만기나이에서 1살 전까지. 왜냐하면 갱신을 받아주더라도 주계약을 넘어설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계약 만기나이 빼기 1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무배당 후유장애 보장특약 2 무배당 입원보장특약 2 무배당 수술보장특약 2 이런 거 일종의 납입주기는 월납인데 납입기간은 전기납이에요. 납입기간은 전기납이니까 한 달마다 한 번씩 이게 이제 보험기간까지 쭉 전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 전체 기간 동안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기납이다.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무배당 입원보장특약 2 이건 입원보장금 외에도 보니까요. 또 입원보장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도 보니까 2대 질병 입원보장금도 나오고요. 12대 성인질환 입원보장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원보장특약 2 2203은 입원보장금 외에도 중환자실 그냥 일반적인 입원보장금 외에 중환자실 입원보장금 2대 질병 입원보장금 12대 성인질환 입원보장금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보장이 되더라.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배당 2대 질병 통원특약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15년 갱신형이네요. 보험기간 중 이게 이제 뇌출혈이나 급성신근경색증 이랬습니다. 2대 질병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암이 빠졌죠. 3대 질병 그랬을 때는 암과 뇌출혈과 급성신근경색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었다가 2대 질병으로 바뀌니까 암이 빠지고 뇌출혈과 급성신근경색증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출혈 또는 급성신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대 질병이 어떤 건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붙은 말은 통원특약이었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무배당 우체국 하나로 OK 보험은 한 번 가입으로 평생 보장되는 종신보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종신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약까지 다 종신은 아니에요. 주계약 사망보험금을 통한 유족보장과 특약 가입을 통한 건강상의 중대질병 수술 3대 질병을 다 보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OK 보험의 특약 중 요양병원 암입원 특약이 있는데 요거의 갱신계약의 가입 나이는 25세부터 7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배당 우체국 하나로 OK 보험의 피보험자 최초계약의 연령은 만 15부터 65세이고 가입 당시 61세 이상일 경우에 주계약을 또 이제 반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원 특약은 5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배당 우체국 와이드 건강보험입니다. 이번에는 주계약 1종이 여기는 4대 질병 진단형이에요. 그리고 2종은 암 진단형 1종과 2종 모두 표준형과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어요. 2종 구조에요. 그러니까 이제 4대 질병 진단형과 그 다음에 암 진단형으로 나눠지는데 각각 또다시 그 안에서도 표준형과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이런 것들이 또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배당 우체국 와이드 건강보험 주계약 1종 가입 시 암, 뇌출혈, 어 이거 지금 1종이 아까 4대 질병이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또 하나가 뇌경색이에요. 뇌경색. 뇌경색증, 급성신근경색증. 그렇게 해가지고 뇌경색까지 하나가 추가가 돼서 4대 질병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 잘 봐주시고요. 여기도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여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특색이 나와 있습니다. 종신보험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 여기서도 연급이 있죠. 자 그리고 무배당 우체국 와이드 건강보험은 무배당 계속 받는 암 진단 특약. 이게 뭐예요? 계속 받는 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암으로 진단받을 때마다 진단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받는 이에요. 보통은 한 번 주면 끝 이렇게 되는데 계속 받는 이 붙어 있을 때는 그만큼 계속 질병에 걸렸을 때마다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참 본인도 괴로운 문제잖아요. 근데 금전적인 거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특약이라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암으로 재진단됐을 때도 계속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배당 우체국 와이드 건강보험은 무슨 치료 특약에 가입했을 때 선진항암치료기법을 보장하냐. 이게 이제 최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입니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여기에 가입하면 선진항암치료기법을 보장해서 암환자의 삶의 질개선 및 치료비 부담을 완화해준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주계약을 80세만기 또는 90세만기로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15에서 65세까지지만 100세만기로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아니 100세니까 10살 더 만기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가입할 수 있는 연령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게 더 늘어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지만은 또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다 계리적으로 계산을 해봐가지고 다 따져보는 거라서 100세만기면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100세만기니까 이게 이제 혜택을 그만큼 더 오랫동안 받는 겁니다. 그런 만큼 보험료도 조금 더 더 긴 텀으로 또 이렇게 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15에서 59세까지로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오히려 잘라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1000에서 4천만원이고 500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데 피해 보험자가 가입 당시 또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2000만원 한도로 낮춰서 잘라놓고 있다. 자 그리고 와이드 건강보험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500에서 2000만원입니다. 특약이니까요. 특약이니까 주계약의 절반 수준까지 이렇게 깎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에서 2000만원으로 500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데 피해 보험자가 가입 당시 61세 이상이다 그랬을 때는 또 이제 한도를 2000만원까지가 아니라 그 절반인 1000만원까지로 이렇게 잘라놓고 있습니다. 무배당 우체국 와이드 건강보험의 무배당 암진단 특약 2 무배당 뇌출혈 진단 특약 3 무배당 뇌경색증 진단 특약 2 무배당 뇌혈관질환 진단 특약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특약 3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1종은 이제 갱신형이에요. 그리고 2종은 비갱신형이에요. 이런 이제 여러 종류의 특약들이 있는데 여기에 1종은 갱신형, 2종은 비갱신형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갱신형의 경우에는 15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이드 3대 질병 진단 특약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 인데 이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또는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암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 심장질환 각각 최초 1회 하나요. 진단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암에서도 소액암 같은 경우는 좀 제외가 되고 있죠.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이런 것들은 또 빠져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무배당 소액암 진단 특약 2는 이거는요.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 이런 걸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 각각 최초 1회 안에서 진단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워낙 특약 중에서 보면 고액암만 보장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액암에 대해서는 별도 특약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대목이네요. 자 그리고 무배당 계속 받는 암진단 특약의 재진단암 진단 보험금의 첫 번째 재진단암 보장개실은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2년이 지난 날에 다음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암진단 특약인데 계속 받아요. 계속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언제 걸리든 계속 보장해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지금 보면 첫 번째 보장개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장개실은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2년 이상이 지난 날에 다음날 다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진단암의 보장개실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진단을 받아야 진단보험금을 받았을 거고 재진단보험금이 있을 때는 다시 암에 걸렸을 때 재진단이 됐으니까 그때 이제 또 이제 보장이 새롭게 또 개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개시가 될 텐데 그럴 때는 적어도 첫 번째 받고 2년 이상은 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해 놓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받는 암진단 특약의 재진단암 진단보험금의 두 번째 이유 재진단암 보장개실은 즉정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또 2년이 지난 날에 다음 날이다. 이번에는 세 번째 암진단이에요. 세 번째 이상 그 이상의 암진단인데 그럴 때에도 이제 앞에 진단보험금 받았던 거랑 적어도 갭이 2년 정도는 지나야 된다. 이제 그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배당 우체국 실속정기보험의 주계약 2종 간편가입이네요. 간편가입. 그럼 병이 있어도 건강 관련해서 관련해서 세 가지 굉장히 이건 나차진 기준으로 간편하게 질문받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편고지입니다. 고지의 의무가 있잖아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그런데 이 고지를 간편한 거 몇 가지만 깊게 들어가면 서로 불편해지니까 그러니까 간편고지로 어차피 이게 유병자 보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편고지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배당 우체국 실속정기보험은 주계약 1종과 2종 모두 2종은 간편가입이에요. 그런데 모두 고객 형편 및 목적에 맞추어 순수형 또는 환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을 목표로 하면 보험료도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되돌려 받을 게 생기는 거고 순수형은 그렇지 않은 거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무배당 우체국 실속정기보험 주계약의 1종과 2종의 중복가입은 불가한데 순수형 및 환급형의 중복가입은 가입금액 이내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종, 2종을 중복가입하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간편가입을 하게 되면 보장도 작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가입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2종 간편가입을 중복해서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순수형과 환급형의 중복가입은 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쪼개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일반가입을 할 건데 그런데 순수형으로만 가입하기에는 환급이 아쉬우니까 환급도 늦는데 환급으로만 하기에는 또 보험료도 부담되니까 순수형도 좀 섞어서 할까? 그러면 전체 보장금액이 가입금액 제한 액수를 넘어서지만 않는다면 쪼개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무배당 우체국 실속 정기보험 주계약에 1종의 가입 나이는 만 15에서 최대 70세까지고 2종의 가입 나이는요. 이거는요. 유병자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35세 정도부터 이렇게 해서 최대 70세 최대 70세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입이 가능한 나이 시작점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고요. 우체국 실속 정기보험에 2종의 가입 후 계약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일반 심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그랬습니다. 간편 가입으로 했는데 내가 뭐 일반 가입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걸 옮겨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 일반 심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 계약 심사를 통해 일반 심사보험인 1종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일반 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갈아탈 수는 있는데 중복이 안 되잖아요. 1종과 2종에 대한 중복은 안 되니까. 중복 가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일반 심사보험으로 갈아탈 때는 기존에 했던 거는 이제 무효로 없애버리고 갈아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무배당 우리 가족 암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암 진단 시 이거는 3천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 그리고 고액암 진단 시 6천만 원까지 또 지급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암보험에 이 보험료가 상당히 좀 세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지요. 이게 이제 3천만 원 6천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야 우리 우체국 보험 4천만 원까지라면 뭐 이렇게 액수가 커?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사망보험에 관련해서 4천만 원 이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예외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액수까지 지급될 수 있는 게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우리 가족 암보험에서 고액암 진단을 받았을 때 6천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거 이거를 또 이제 우리가 유의깊게 볼 수 있는 대목이겠네요. 자 무배당 우리 가족 암보험 주계약은 1종과 3종, 2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랬는데 1종과 3종은 종신갱신형이에요. 종신토록 보장해 줄 건데 갱신을 하면서 종신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2종은요. 100세 만기까지 가는 건데 2종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가입으로 평생 보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무배당 우리 가족 암보험 주계약 3종, 3종 실버형이 있습니다. 고연령이나 만성질환이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높거나 만성질환이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게끔 해서 이제 이 암보험의 혜택을 보다 더 확장해 주려고 3종 실버형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배당 우리 가족 암보험에 무슨 특약에 가입하면 두 번째 암진단 시에도 보장이 되고 암진단 시 종신까지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대요. 자 요게 바로 2차 암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2차 암보장 특약 암을 보장해 줄 건데 2차 암에 대한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암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보장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암으로 진단됐을 때 종신까지 보험료 납입을 면제시켜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요 특약이고요. 우리 가족 암보험의 암진단 생활비 특약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면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 소득상식이 있을 거예요. 암치료에 전념해야 되니까 소득이 상실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소득상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암진단 생활자금을 매월 최고 50만 원씩 5년간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한 구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렇게 이제 혜택이 주어진다. 자 56번 가보겠습니다. 무배당 우리 가족 암보험의 2차 암보장 특약 2109 그런데 이게 이제 일종 갱신형이에요. 그럴 때 이게 이제 계속 갱신해 가면서 가는 거잖아요. 이 특약을. 그런데 피의보험자가 암보장 개실 이후에 첫 번째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그러면은 이제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이 되지 않아요. 원래는 갱신형이지만 더 이상은 갱신이 되지 않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을 피의보험자의 종신때까지로 보장을 해줘버려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장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이 생기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암이 걸렸어. 그러면은 2차 암보장 특약이 이제부터 준비해야 돼요. 2차 암보장 특약은 첫 번째 암이 걸리기 전까지는 2차 암은 뭐 이거는 뭐 암이 한 번도 안 걸렸는데 2차 암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피의보험자가 일단 암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어 그러면은 이 암 치료하고도 나중에 다시 2차로 암에 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는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부터는 얘가 이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특약이. 그래서 이제 그 작동되는 거에 이 증거로 뭐가 되냐면 갱신형으로 가입했지만 더 이상은 갱신을 시키지 않고 보험기간을 피의보험자 종신때까지로 쭉 끌고 나가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혜택을 부여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배당 우리 가족 암보험 주계약과 특약에 가입한 돈은 여기는 한 구자까지만 가입을 할 수 있고 0.5구자 단위로 가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자 단위로 했을 때는 두 구자 세 구자 뭐 이렇게 가입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지금 무배당 우리 가족 암보험 같은 경우에 가입한 돈은 한 구자로 그렇게 이제 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약은 주계약 보험 가입 금액 내라고 했으니까 항상 그래요. 이거는 특약이 말이에요. 주계약을 넘어서는 것은 이게 약간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런 얘기들은 일반적으로 다 붙어있는 얘기들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무배당 우리 가족 암보험은 피의보험자가 B형 간염 항체 보유를 하고 있을 때 항체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체진관서가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서류 제출 시점 이후에 차회보험료 다음번 보험료부터 영업보험료의 이거 3%를 할인하여 영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인이 아주 세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 확인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종 실버형의 경우 체진관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보험기간 이내에 피보험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여 고의력과 당뇨병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강검진 결과 제출을 이후 차회보험료부터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해준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암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B형 간염 항체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고의력 당뇨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을 때 그럴 때 이제 할인은 더 큰 걸 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5%까지 된다는 것을 살펴보시고요. 무배당 더 든든한 우체국 잔여 지키미 보험은 태아부터 최대 몇 세까지 이거 봐요. 잔여 지킴인데 이게 상품명이 이제 더 든든한이 들어갔어요. 앞에 더 든든한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됐다라는 느낌을 보여주는 건데 태아부터 최대 20세까지 폭넓게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 밑에 거기에서 생활공동체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대상이라고 보고 자녀의 상태라고 보고 20세까지도 폭넓게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 보험인 겁니다. 보험금 면책 및 감액기간 없이 이제 가입 즉시 100%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떤 그 내부 세세한 어떤 보장들 내용에서는 우리 암을 예로 들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제 보장 개시가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 없이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보험이 무배당 더 든든한 우체국 자녀지키미 보험입니다. 이름도 엄청 길어졌어요. 더 든든한이 들어가는 바람에 자 더 든든한 우체국 자녀지키미 보험은 가입 목적 및 보험료 수준에 따라 1종은 30세 만기 그 다음에 2종은 80세나 100세 만기까지 그러면서도 순수형 환급형 나눠지고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진짜 자녀일 때만 보장해준다. 30살 넘어가면 자기도 결혼하고 애 낳고 별도의 가정을 꾸려야 될 나이가 한참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보장한다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2종으로 가가지고 80세 100세 만기까지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무배당 선천이상특약2와 무배당 신생아 보장특약은 이거 같은 경우 선천이상을 케어해주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신생아에 대한 보장을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임신 23주 이내 태아를 피의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 23주 이내에는 아직 이 아이가 선천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야지 보험의 대상인 것이지 이미 선천이상이 밝혀진 다음에 보험에 선천이상특약이 들을 거예요. 라고 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3주 이내의 태아만을 피의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들 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배당 선천이상2의 인상특약2의 보험기간은 3년 무배당 신생아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천이상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태어난 다음에도 뭔가 좀 이상증세가 있어서 가봤더니 선천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험기간을 3년씩이나 해준 거고요. 신생아 보장특약 말 그대로 신생아까지만 그 단계까지만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보험기간을 1년으로 이렇게 묶어두고 있습니다. 무배당 산모보장특약의 가입 나이는 17에서 45세 임신 23주 이내의 산모다. 산모도 잘못될 수 있잖아요. 산모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산모를 보장해 주는 특약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기간은 1년 그리고 이제 분만 후로 따지면 42일까지만 그러니까 분만 전까지를 다 포함하면 1년 그런데 1년이 안 되더라도 분만 후 42일이 지나면 더 이상은 보험기간을 연장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보험기간은 이제 종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무배당 선천이상특약 2, 무배당 신생아 보장특약, 무배당 산모보장특약의 보험가입 금액은 천만원으로 고정이 됩니다. 특약이니까 보장금액이 많이 크지는 않죠. 원래 특약 같은 경우는. 천만원으로 고정하게 되어 있고요. 무배당 어깨동무보험은 어깨동무보험은 장애인 관련된 상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무배당 어깨동무보험은 부양자 사망 시 장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생활보장형 그리고 장애인의 암발병 시에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암보장형 그리고 장애인의 재해사고 시 사망은 물론 각종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해보장형 중 여건에 맞게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이 꼭 필요해요. 피보험자가 장애인이거나 그게 기본인데 다만 피보험자를요. 부양자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생활보장형은 그런 거죠. 이 부양자가 사망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보험수익자를 장애인으로 해서 장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형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두 개는 지금 보니까 암보장형과 그 다음에 상해보장형은 피보험자가 바로 장애인 그 자체예요. 장애인 본인이에요. 장애인한테 암이 생겼거나 장애인이 재해사고를 당하거나 그럴 때 이제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네요. 그래서 생활보장형만 피보험자가 좀 다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배당 어깨동무 보험은 근로소득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뭐 이게 장애인 관련됐으면 15% 세액공제된다는 것은 우리가 또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증여세 면제 등 장애인 전용 보험만에 세제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배당 어깨동무 보험의 상해보장형의 경우 이거는요 매 2년마다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해서 각종 질환의 조기진단 및 사전 예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도 주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자 무배당 어깨동무 보험 1종과 2종의 보험기간은 10년 만기, 20년 만기, 80세 만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에 80세 만기로만 그것도 5년 납으로만 한정해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80세 만기면 80세 만기다 그랬으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보장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런데 50세 이상 가입자래요. 그렇게 되면은 50세 때 가입해가지고 이거 내고 80세까지 보장받으면 그러면은 이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꽤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보험료를 납입해서 그거를 이 보험자가 굴릴 수 있는 시간은 좀 되게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5년 납으로 한정을 또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50세 이상인데 어디서 돈 벌어서 또 보험도 이렇게 보험료를 내겠나 이것도 좀 부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은퇴한 다음을 고민한다면 빨리 보험료를 납부하고 말아야 되겠죠. 5년 납으로 한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배당 어깨동모보험의 1종의 가입나인은 주 피보험자가 이제 만 15에서 60세 장애인인 경우에는 0에서 70세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배당 어깨동모보험 주계약에 가입한 도액은 1종 4천만원, 2종 3천만원, 3종은 천만원입니다. 그리고 500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깨동모보험에서 장애인의 범위는 등록된 장애인과 상의자인데 청약시 장애인 등록증 또 장애인 복지카드가 또 나오거든요. 이런 걸로도 입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구비해야 하며 상의자의 경우에 국가유공자증에 기재된 상의 등급으로 확인합니다. 전쟁에서 어디 다치고 해서 불편함을 안고 살아야 되는 분들에게 상의자라고 하죠. 자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깨동모보험 주계약 1종의 경우 계약자가 주 피보험자가 되면 그리고 장애인생활안정자금의 보험수익자는 이거는 이제 장애인으로 한정을 해놓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누가 받아가야 되냐? 이게 장애인보험이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장애인이 보도록 해줘야 되고 그런 만큼 이것은 변경이 불가하다. 그래서 아까 이제 피보험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된다. 즉 부양해야 될 의무자죠. 부양해야 될 의무자가 피보험자가 되고 이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있어서 사망했다. 그럴 때 이제 장애인생활안정자금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수익자는 반드시 장애인이 돼야 되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아예 변경을 못 시키게 하고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장애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맺어놨다면 그 장애인만을 위해서 존재하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무배당 에버리치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각종 재해로 인한 장애에 수술 또는 골절 시 치료비용을 체계적으로 보장해줍니다. 한 번 가입으로 90세까지 보장해주고 휴일제의 사망 보장을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배당 에버리치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90세 만기고 가입 나이는 15에서 70세까지입니다. 가입한도액은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무배당 우체국 제휴보험 1종 휴일제의 보장형 이랬습니다.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예요? 보험도 유지시켜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장병이나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체국 예금에서 예금 고객을 유치하면서 보험 혜택까지 주는 이런 상품들이 있는 것이죠. 그중에서 일종 휴일제의 보장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체국 장병 내일 준비 적금에 가입하면 무료로 휴일제의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 그러니까 누구만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의무복무자들. 의무복무자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예금에 가입했는데 그걸로 이렇게 보장, 보험까지 혜택을 주는 개념이에요. 무배당 우체국 예금 제휴보험의 이종, 자녀죠. 우체국 아이러브 적금에 가입했대요. 그러면 무료로 주니어 보장형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을 보장해주는 그런 이제 상품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종도 있는데 우체국 예금 신규 가입 고객 중 가입 기준을 충족하면 3종의 청년 우대형으로 또 이제 가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조건, 청년이 예금을 할 때 조건에 충족이 되면 그때는 이제 청년 우대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료로 우체국 예금 제휴보험에 가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 제휴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 만기, 보험료 납입기간은 1년 만기인데 이렇게 되면 납입기간이 1년이면 전기납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전기납, 전기납이고 보험료 납입주기는 연납, 가입 한도액은 1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납인데 1년짜리니까 그냥 납입주기도 연납으로 그냥 끊어서 가버리고 가입 한도액은 1구자다. 1구자. 이것도 9자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 제휴보험 3종은 재해수술보험금, 교통제해 장애보험금, 그 다음에 교통제해 깁스치료보험금, 교통제해 응급실 내원보험금, 그 다음에 식중독입원보험금. 이게 청년형이었는데 3종이. 그죠? 제휴보험에서 3종은 청년 우대형이었습니다. 이렇게 청년 우대형이었는데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중독입원보험금까지도 또 결핵진단보험금까지도 다양하게 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체보장보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주계약과 특약의 보험기간은 1년 만기입니다. 그리고 가입 나이는 만 15세 이상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단체보장을 한다는 것은 직장생활 같은 데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런데 직장생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 우리나라에서 근로가능 연령은 15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나이를 만 15세 이상 이렇게 우체국 단체보장보험도 해놓고 있는 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료 납입 주기는 연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단체보장보험에 단체 입원의료비 보장특약과 단체 통원의료비 보장특약의 가입한도액은 천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특약은 대체로 저렇게 500만원, 천만원 정도 그런 정도에 묶입니다. 그리고 단체보장보험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사망 또는 80% 이상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재해 장애 보험금은 재해로 장애 지급률이 3에서 80% 미만 발생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0% 이상 재해로 장애를 입었다라고 하면, 80% 이상이면 그때는 사망보험금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이게 3에서 80% 미만으로 장애가 발생했다면, 그때는 재해 장애 보험금 이런 거를 지급해주게끔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배당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의 보험료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있는데, 그런데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책정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안전벨트 보험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이제 교통재해 사망 시 최고 2억 원입니다. 그리고 교통재해 장애 시 최고 1억 원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과 관련해서도 생명보험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때 4천만 원까지 한도를 한다고 해놓고, 이거는 지금 이제 교통재로 사망했을 때잖아요. 그때는 2억 원까지. 이렇게 이제 보장해주는 것까지 있네요. 자, 그리고 무배당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의 보험기간은 20년 만기이고요. 납입기간도 20년 납이니까 전기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배당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의 가입 나이는 15에서 70세까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의 가입 한도액은 천만 원으로 고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단인이 뭐니 이런 얘기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우체국 급여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한 번 가입으로 평생 입원, 통화원 합산 5천만 원, 그리고 통원 회당 20만 원까지 보장을 한다. 통원할 때 뭐 2천만 원 필요할 일은 없고, 통원할 때는 회당 20만 원까지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배당 우체국 급여 실손의료비 보험 그랬습니다. 다시요, 또 붙어보면 주계약 종합형 및 그 다음에 비급여 특약 의무 가입으로 보장 공백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계약도 종합형으로 드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비급여 특약을 의무 가입하게 한대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급여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니까 비급여 항목 같은 게 있을 때에도 그거를 우체국 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비급여 항목이면 국민건강공단에서 보장 안 해주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100% 본인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게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이 비급여 특약을 강제로 가입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계약의 가입 나이는 최초 0에서 60세, 갱신계약 1세부터 재가입 5세부터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갱신 주기는 1년이에요. 보험의 갱신 주기는 1년이고, 그러니까 1세때부터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 거고, 매년. 재가입은 5세부터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험의 보장 내용을 싹 한번 리뉴얼하는 게 5년 단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은 리뉴얼도 하고, 매년 갱신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기간은 1년인데, 1년씩 이렇게 돌아가는데, 보장 내용 변경 중기를 5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보장 내용 변경을 해서 재가입이라는 형식으로 이어받게끔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무배당 우체국급여 실손의료비 보험의 가입 금액은 한 구자로 또 여기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배당 우체국급여 실손의료비 보험의 질병급여와 상해급여를 모두 보장하는 종합형만 가입할 수 있지만, 이게 중복가입이나 병력 등의 사유로 종합형에 못 들어가는 사람한테 질병만 가입하게 하거나 상해만 가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종합형으로 가입하게 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네,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93번 가보겠습니다. 무배당 우체국급여 실손의료비 보험은 갱신 직전 무사고 할인 판정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 실적이라고 했는데요. 보험금 지급 실적, 괄호를 이렇게 쳐보면, 실적이 없는 계약을 대상으로 갱신일부터 차기 보험기간 1년 동안 보험료의 10%를 할인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확인해 놓으시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지급 실적이 없을 때 할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은 제외하고 본다. 이렇게 또 예외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4대 중증 질환은 또 조금 달라요. 희귀 난치성 질환까지를 포함해서 4대 중증 질환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사고 할인 판정 기간이 그럼 뭐냐. 이게 보니까 갱신일이 속한 달에 3개월 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갱신일이 속한 달에 3개월 전. 하나, 둘, 셋, 거슬러 올라가서 그 해당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그 직전 2년을 적용해서, 직전 그 2년. 그러니까 갱신일 3개월 전 말일부터 그 전에 2년간. 2년간을 따져서 그때의 이제 무사고였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그러면 할인을 이제 세게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비급여 실손 의료비 특약이 또 있다 그랬죠. 비급여에 대해서는 실손 의료비 특약을 또 의무적으로 또 가입하게끔 하는데 갱신 직전 요율 상대도 판정 기간 동안에 비급여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합니다. 요율 상대도. 말이 조금 어렵지만 요율이니까 그 프로테이지, 이걸 상대도라고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갱신을 할 때 순보험료의 요율 상대도를 적용해서 요것도 이제 보험금을 탄 게 없으면 할인, 그런데 보험금을 막 타갔으면 거기 할증, 많이 타갔으면 계속 할증 더, 묻고 더블로 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게 표로 우리 교재 정리가 돼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건데 요렇게 할인, 할증 요율을 적용한다는 것까지 봐주시면 좋겠네요. 요율 상대도 판정 기간은 갱신이 속한 달에 또 3개월 전 해당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입니다. 요거는 요율 상대도 판정 기간은. 아까 우리가 2년짜리 봤잖아요. 이렇게 무사고 할인 판정 기간은 2년인데 그런데 여기는 요율 상대도 판정 기간은 12개월, 1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비급여 실손 의료비 특약에 보험료 갱신정 12개월 이내에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 실적이 0초가 100만원 미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율 상대도가 100%니까 보험료는 그대로 동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정도 받아가는 것 같고 보험료 올리는 것까지는 하지 않지만 100만원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할증이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예 안 받았어야 또 할인 여지가 생기는 건데 받았기 때문에, 바뀐 받아, 소액으로 바뀐 받았기 때문에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 단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판매 형태가 뭐냐. 이 무배당 비급여 실손 의료비 특약의 판매 형태는 상해영, 질병형, 3대 비급여형이 있다. 그런데 3대 비급여에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이 포함된다. 비급여 되는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비급여. 그래서 이제 비급여 되는 것들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본인 부담금이 10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이 보험 특약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 두시고 되는 종류들 한번 쭉 보시고 무배당 우체국급여 실손 의료비 보험은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가 뒤에가 좀 뭐가 붙었어요. 계약전환, 단체 개인전환, 개인중지재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게 좀 바뀐 거예요. 지금 상품이 바뀌었는데 뭐냐면 그냥 우체국급여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말고 자 이거예요. 계약전환이에요. 계약전환. 그래서 예를 들어 단체보험으로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돼서 5년 이상이 지나면 그러고 퇴사하면 개인의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내가 개인이 실손보험 가입하고 있다가 취업을 했는데 회사에서 단체 실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개인 거를 어떻게 해요? 개인 거를 이제 멈춰놨다가 여기도 있죠? 개인은 중지해놨다가 그랬다가 다시 퇴사하고 난 다음에 재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전환, 단체 개인전환 그리고 이제 개인 중지 재개용 이런 식의 이름들을 쓰고 있는 건데 이러한 어떤 실손 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에 입원 통원 합산 5천만 원, 통원 회당 20만 원까지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배당 5체국급여 실손 의료비 보험 계약전환, 단체 개인전환 그리고 이제 개인 중지 재개용의 가입 나이는 최초 계약 0에서 99세, 갱신 계약 1세부터 재가입 5세부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죠? 갱신은 1년 단위고 재가입은 상품이 질적으로 달라졌을 때 그럴 때가 이제 다시 재가입이 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보장 내용을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배당 우체국 노후 실손 의료비 보험 그랬습니다. 노후 실손 의료비 보험 갱신형은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실버 전용 노후 실손 의료비 보험이에요. 이번에는. 그래서 실버 전용 의료비 전문보험으로 보시면 되고요. 무배당 우체국 노후 실손 의료비 보험은 상해 및 질병 최고 1억 원 통원권당 최고 100만 원 요양병원 의료비 5천만 원 그리고 상급 병실료 차액 2천만 원까지 보장해준다. 상급 병실로 갔을 때 그때 부담이 더 커지니까 그 차액 2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장 내용들을 쭉 한 번 봤고요. 무배당 우체국 노후 실손 의료비 보험의 보험 기간은 1년이고 갱신 계약의 가입 나이는 62세부터다. 왜냐하면 61세부터 가입을 했으니까 여기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년 지나면 62세부터는 갱신 계약 가입 나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배당 요양병원 의료비 특약이 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 상해 및 질병을 통합해서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보장되고 통원은 회당 최고 100만 원 한도로 보장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급병실료 차액 특약이 있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 및 질병을 통합해서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보장이 되고 1일당 1일당 하루당 평균 금액 10만 원 한도로 보장이 또 됩니다. 이게요 상급병실로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이제 종합병원 같은데 대학병원 종합병원 같은데 병실이 부족한 경우 당장 가면은 병실이 다인실은 꽉 차있고 2인실부터 밖에는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급하니까 그런데 들어가는데 그것도 부담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차액 특약을 이용할 수 있겠죠. 무배당 우체국 간편 실손 의료비 보험은 병이 있거나 이건 간편이 들어갔습니다. 말에 간편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세 가지 간편고지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실손보험이고 이건 5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 간편 실손 의료비 보험의 자동 갱신은 최대 2회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그랬고요. 재가입의 경우 보장 내용 변경주의가 여기는 3년으로 나와 있죠. 3년인데 재가입의 경우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계약이 종료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좀 이제 차이점들입니다. 그런 걸 받으시고요. 무배당 만원 행복보험이 또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그래서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보험료 만원, 1회 납입 만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만기로 만원, 1회 납입 만원 그리고 초과보험료는요. 최신관서가 공익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게 무배당 만원 행복보험이 됩니다. 자, 만원 행복보험은 사고에 따른 유족보장과 재입원, 수술비를 정액으로 정해진 액수로 보호상을 합니다. 그렇게 받으시고 만원 행복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 만기와 그리고 3년 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라인은 15에서 65세 이렇게 해서 공익형으로 이런 것들을 공익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빈칸 채우기가 앞으로도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이거 한 시간 안에다 못 끊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잘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품이 많이 남았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조금 머리 식히시고 다음 시간에 또 강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